새해 금연 열풍으로 금연클리닉 이용이 크게 늘면서 예천군이 금연클리닉을 확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. 예천군 보건소는 내일부터 평일 점심시간에도 금연클리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직장인을 위해 토요일에도 문을 열기로 했습니다. 금연클리닉에서는 니코틴 의존도를 측정해서 맞춤형 개별 상담을 하고 니코틴 패치 등 금연 보조제를 무료로 제공해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